무엇을 찾아왔나 무엇을 두고 갈까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 저렇게 살아가도 결국은 빈손의 것을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며 한평생 사는 것이 정답일까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 없어 다같이 박수와 함성을 크게 여러분 좌우로 박수 심해서 함께해 주실게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문화의 인생은 무엇을 두고 갈까 이 어놈의 세상에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사랑할 때 없이 착한 사람 만나서 착한 사람 만나서 모둠꽃 하동이면 한평생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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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며 서로가 닮아가며 지지고 벗는 것이 정답일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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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딱 부러지는 인생에 정답은 없어 인생에 정답은 없어 인생에 정답은 없어